야, 쌤이 저리 비켜줘. 빨리 여자리 앉아. 아니, 쌤이 저리 비켜줘. 너는 지름이야. 저 오빠가 윤주경이랑 사귄다는 소문 듣고 진짜 너무 똑똑했다. 야. 가르쳐줘. 응? 못. 생. 겨. 서. 서. 야, 너무 웃었다. 내가 괴롭혀서 전화 깐 거라고 소문난 거 알지? 너 뭐라고 떠들고 다닌 거냐, 대체? 어? 왜? 사람을 나쁜 년을 만들어. 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너 걱정돼서 그렇지? 여춘이 과거에 이뤄낸 줄 알았으면 사귀고 싶었겠어? 얘. 우리 학교에서 만두 셔틀이나 하던 애야. 개찐따. 너 같은 애랑 사귈 급이 아니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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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